감사한 거죠, 그냥. 아무 생각 없이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마야 정글 깊숙한 곳에서 마야인처럼 생존하며 오늘도 병만족은 먹고 기도하고 살아갑니다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진짜로 잘 먹었습니다. 마야 주민 현진한테도 진짜 감사하고. 감사합니다. 네 곡만 신고 있었던 콜록게. 샌디? 샌디. 얘 잡을 땐 정말 용맹하더라고요. 네. 어떻게 되지? 여기 정말 귀한 거 있잖아요. 귀한 거. 여기 들기병이 있거든요. 여기 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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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그라가 여기있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? 8.30분 8.30분 자그라가의 자그라가 자그라가의 자그라 정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찾아 헤매보자고. 옛날에 우리 포사 실패했잖아요. 이번에는 꼭 도전에 성공했잖아요. 그치만 G.O. 원숭이는 성공했잖아. 그렇죠 G.O. 원숭이. 그런데 복구 안 복구는 건 정말로 운인 거 아니지? 정말로 운. 요즘 운 진짜 좋았어요. 여기에서 운은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. 내일은 아마 대교 가는 게 산세가 좀 깊은 곳으로 가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소규모로. 그건 뭐 내일 대교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아무튼 오늘 하루 다 갔네. 오늘도 역시 족장 너무 수고했고 나머지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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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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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과제! 근데 이상해요! 못 먹을 거 같아! 못 먹는 과제! 이거 그거네! 주질란데 주질란데서 먹었어! 봤죠? 그 새우! 앞에 이렇게 찢겨달린 새우! 새우예요? 어 새우 새우! 새우 한 마디데! 뭐가 쓰지? 이거? 이거 맛있다! 맛있다고 그랬어! 안 잡혔죠 형님? 응!